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식당 전략 퍼스펙티브로 고객 만족 극대화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식당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관점이나 시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집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지만 밖에서는 신선한 공기와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직원, 경영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연결함으로써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퍼스펙티브를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손님 방문 시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선과 레이아웃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구에서 테이블까지의 경로를 고려하여 처신상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좌석 배치, 조명, 음악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 손님의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자연광을 활용한 창가 자리, 아늑한 조명을 통한 편안함,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동선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설계하여 방문한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손님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점에 들어서면 느끼는 처신상과 함께 메뉴와 인테리어에 일관된 테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테마로 한 곳에서는 메뉴 디자인, 그릇, 인테리어 모두 자연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좋습니다. 각 메뉴의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에 따라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의 배경과 의미를 알고 더 깊이 식당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메뉴와 인테리어의 조화를 통해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 경험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계절별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화사한 꽃 장식으로 생기를 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촛불을 활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집안 대청소를 하곤 합니다. 아내의 부탁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봄 청소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식당에서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신선한 전략이지 싶습니다. 인터랙티브는 상호간을 의미하는 인터인터마이너스와 활동적인 액티브액티브의 합성어로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으로는 직접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플레이팅하거나 셰프와 대화하며 요리 과정을 이해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쌍방향의 작용이 일어나면 일방통행보다 만족도가 높아져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며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방문하기 전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SNS에 360도 뷰나 가상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료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음식 사진을 통해 손님들의 시각적 기대감을 높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디저털 사이니지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식당 내에서 실시간으로 메뉴와 특별 이벤트를 홍보하면 손님의 흥미를 더욱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식당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방문 의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서 고객 경험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퍼스펙티브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적절한 동선 설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된 테마와 스토리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계절별 변화와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기대감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식당을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식당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